와우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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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스타 더 보이즈가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모두 준비 되었나? 게임을 시작하십시오. 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여러분이 기다린 만큼 저희 멤버들도 엄청 기다렸는데요. 네, 저희도 바로 다운로드해서 확인해봤는데요. 저희 노래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진짜 춤추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단독 믿음 게임인 만큼 더 보이즈로 가득하잖아요. 카드들도 궁금하지 않나요? 슈퍼스타 더 보이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 네, 저도 방금 설치에서 한번 해봤는데 신부들이랑 점수 내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다운받았는데 중요성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서 빨리 하고 싶습니다. 아, 저도 빨리 하고 싶네요. 떨어진 몫들이 정말 저의 안무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쭉 더 보이즈 기존 곡들과 신곡들이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계속 더 보이즈 활동자로 업데이트 되니까 정말 저희랑 같이 건넬 기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의 단독 앱이잖아요. 루프 베이프 만큼 추후에 단독으로 보게 되는 연구가 있겠죠? 네, 없으면 서운하죠. 슈퍼스타만의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도 열심히 슈퍼스타에 합류할 테니 여러분 슈퍼스타에서 만나요! 안녕!